우리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요즘에 왜 이렇게 뭐가 바뀌었냐 그런데 OBS라는 프로그램 알죠? OBS 경인방송 말고 송출 프로그램이죠 대부분의 개인 방송국에서 그걸 쓰잖아 소프트웨어를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버리고 우리 자체 송출 프로그램에 다 저희가 선을 깔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하루하루 조금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한 3개월 정도는 이런 보정기간을 거치죠 방송국 하나 탄생하려면 그런데 아 이 무대 보정신으로 그냥 밀어 붙여 했더니 얼굴이 오늘은 조금 빨갛네요 거의 뭐 오늘 관우급이라고 볼빨간이라고 그냥 인정해 주십시오 술은 먹지는 않았어요 우리 정프로는 또 술 안 좋아해요 아침부터 어디 가서 술을 마셔요 자 오늘 그러면 뉴스 3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빨간 거는 사실 오늘 장이 빨갛게 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좀 담았다고도 다시 좀 맑아졌네요 뭐야 갑자기 이렇게 좋아져 조명을 올린 거야 별거 한 거 없어 자 그러면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헝다 파산 문제에서 최근 한 몇 주 동안 굉장히 걱정들이 많았는데 이게 중국 내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가 중국 경제 전체에 시한폭탄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다고요 글쎄요 우리 애널리스트들도 헝다 자체로는 주가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문제에 구조적인 어떤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중국 경기를 침체시킬 가능성은 열어둬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CNN에서 유령 도시들 헝다 위기 수박매나들한 중국 빈짐들을 조명하다 이런 특집기사를 냈는데 충격적인 게 중국 전역에 미분양 아파트가 3천만 채 3천만 채면 3인 가구라고 치고 9천만 명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집이 현재 미분양 상태라는 거예요 근 한 1억 명 정도가 그냥 살 수 있는 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신문에 아주 친절하게 써놨는데 남북한 인구의 합이 7700만 명이라네 그러니까 그 집 있으면 일단 우리 아파트 문제는 해결되네 대구도 한 300년 정도 해결될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게 진짜 큰 문제는 문제네요 그래서 영국의 독립거시경제연구기관 중에 캡털이코노믹스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미분양 아파트가 별개로 분양이 됐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아파트도 1억 채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1억 채? 네 샀는데 안 사는 집 있잖아요 그게 뭐야 자기 집 말고도 사놓은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임대 주려고 1억 채에 달할 것으로 추정해서 분양된 빈집은 2억 6천만 명이 살 수 있는 규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천만 명이 따로 있고 이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중국 경제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최근에 중국 당국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합니다마는 너네들 은행들 말이야 이런 데다 왜 이렇게 무분별하게 줬지 한번 들어보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챙기기 시작했던 건데 사실 이게 정확한 거야 현지 사정에 밝은 분들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전통적인 관시의 영역이 가장 많이 통하는 데가 부동산 시행 개발이죠 그럼 뭐 땅땅 하고 그다음에 뭐 인어가 받고 인어가 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들을 중앙정부에서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훨씬 덜 컨트롤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래서 헝다뿐만 아니라 중국 내 몇몇 부동산 업체들이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게 되면서 이게 이제 중국 경제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한 건데 이 회사의 윌리엄스 이코노미스트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 중국의 주택 자산 수요는 지속적인 감소세에 진입했다 그러니까 주택을 구매해야 된 사람의 수는 체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제 인구도 이제 그렇게 줄 늘지 않는 아이들이 잘 안 나오고 그렇죠 이게 근본적인 인구 구조의 수급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바뀐 게 헝다 사태뿐이다 왜냐하면 4, 5년 전 5, 6년 전만 하더라도 계속 이런 인구 중과 추세가 계속 될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가지고 이제 지으면 팔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버린 건데 그게 이제 틀려져버린 거다 뱅커브 아메리카 BOA죠 이번 사태의 진원지인 헝다가 아직도 구매자에게 주택 20만 채를 인도하지 못한 상태라고 분석을 했다는 뉴스도 나오고요 반면에 중국 인민은행 관계자는 중국 내 부동산 시장의 토지 주택 가격과 기대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게 또 중국의 당국의 얘기이기도 한데 글쎄요 이제 중국이 이제 시장 경제를 일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치체제는 전체주의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어떤 부동산 문제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어쨌든 미분양이 3천만 채고 그다음에 분양이 됐는데 사람이 안 사는 집은 1억 채다라는 거는 아무리 중국이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고 사회적인 비용이 분명히 들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팅창 보니까 저희 둘의 패션이 너무 멋지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어디 거죠? 갤럭시입니다 네 갤럭시입니다 갤럭시 여름까지 연락 잘 주시다가 아니 아니 가면 되는데 우리가 안 간 거예요 가면 돼요? 네 또 가면 돼요 그냥? 그냥은 아니지 계절적으로 가을에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마이클 버리와 테슬라의 대전은 결국 테슬라의 완성으로 끝납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아시는 것처럼 숏플레이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잖아요 공매도를 포함한 푸드옵션 이런 것들로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인데 테슬라 주식 공매도 중단한다 이렇게 선언을 모든 내용도 다 내려버렸어요 자기 SNS 계정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인 것 같기도 해서 오늘 뉴스3에서 픽업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마이클 버리라는 게 해치펀드의 사이언 자산 운용이라는 걸 경영하고 있는 CEO잖아요 그래서 지난 5월 중순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니까 사이언 자산 운용이 1분기 말 기준으로 테슬라 주식 약 80만 100주에 대한 푸드옵션 계약을 체결해낸 그러니까 쇼 쳤다는 얘기입니다 80만 주 정도를 그래서 1분기 말 테슬라 주식은 주당 667.93달러로 사이언 자산 운용이 보유한 주식은 이걸 돈으로 환산해보면 한 5억 3천 4백만 달러 정도인데 물론 이게 얼마에 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시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푸드옵션 자체가 일종의 공매도 비슷한 효과를 갖는 거기 때문에 테슬라의 어떤 공매도 세력들의 중심에 벌이가 있었죠 벌이 하나 믿고 간 사람이 벌이 믿고 간 사람이 얼마 많습니까 벌이게 된 거죠 지금 버려버렸지 어려버리하네요 어려버리 그래서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테슬라가 아까 장우석 본부장도 테슬라가 이제 사상 최고치에서 6%인가 거의 그 밑에까지 이제 쳐 올라왔거든요 왜냐하면 6분기 연속 판매가 이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이제 완성차 업체 GM, 포드 뭐 하물미 현대 자동차까지 반도체 때문에 뭐 죽을 쓰고 있는데 여기 예를 들면 반도체 더 많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 전기차라서 그렇겠죠 그런데 별로 이 공급 부족 상황에서 직격탄 뭐 타격이 없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직격탄을 맞지는 않았다 그래서 테슬라 주식이 이제 작년에 700%가 올랐고 올해 다소 추첨하면서 5월 중순에 주당 580달러까지 밀렸다가 지난 15일에 843달러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저점 대비하면 한 50% 이상 오른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반도체 부족에도 불구하고 지난달까지 30만대 생산했다는 거잖아요 작년에 50만대 팔았죠 전체 다 해서 전체 다 글로벌 전체 다 그런데 상하이에서는 30만대 지난달까지 그러니까 9월달까지 이렇게 된 거니까 독일에 또 네 번째로 기가 팩토리가 이제 건설 중인데 다음 달에 가동을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유럽에 쫙 또 깔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대 마이클 버리 사실 테슬라 대 마이클 버리라기보다는 일론 머스크 대 마이클 버리의 경기는 사실 체급이 차이가 많이 나지 일론 머스크의 입장에서는 꼬맹이가 이런 거 아니에요 너 빅쇼스 한 몫 봤다고 나도 되겠니? 재산 차이도 있고 스케일의 차이가 그래서 어쨌든 마이클 버리는 테슬라로 버려버렸네 명성에도 누가 많이 가고 그렇죠. 그래서 더는 테슬라 하락에 배팅하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쓰고 테슬라의 소포제 끝!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테슬라의 주가 혹은 급등한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입장에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테슬라는 더 달릴 가능성도 꽤 있겠네요 아 이건 뭐 주가에 모르는 거지만 쳐다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테슬라의 정말 오랫동안 있었던 야 이거 과도하다 이거 이게 주가는 버블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반작용 같은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뭐 오전 게임 뉴스를 몇 번 전해드렸는데 한 번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사실 뭐 국공위치에서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 주가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우리 국내 주식에 컨텐츠 주식에 미디어 엔터 이쪽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뭐 1조에 달한다 이런 기사가 또 나왔군요 네 내부 문건이 나온 건데요 넷플릭스 자체 오징어 게임의 가치가 미국 돈으로 8억 9,1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546억 원에 육박한다는 내부 문건을 이제 블룸보호통신이 인용 보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정프로 오징어 게임 제작비가 얼마 들었는지 압니까 그거 한 200억 정도 253억 원이에요 253억 253억도 작은 돈은 아니지 그렇죠 작은 돈은 아닌데 내가 깜짝 놀란 게 넷플릭스에서 이 뭐야 오징어 게임보다 못한 것 중에 인기 있는 것들이 오리지널 기묘한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뭐 얻으라 저도 보다 말았는데 별로 재미없더라고 회당 회당 제작비가 1회 제작비가 95억 원이었대요 1회가 하아 우린 이거 9편인가 만드는 데 9편이잖아 9편이잖아 9구 82 이거 거의 1000억 들은 거 아니에요 거의 거기다가 더 크라운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영국 왕실의 암투 이런 거라고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얼마냐면 회당 119억 달러예요 근데 무지 길어 이거 무지 길라고 119억 원 119억 원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은 괜히 싼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어쨌든 가성비가 가성비 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룸버브에서 분석을 한 거 보니까 뭐가 있냐면 임팩트 밸류라는 개념이 있대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오징어 게임에 임팩트 밸류 진짜 이게 어느 정도 기여를 했나 우리 회사 이런 거겠죠 그래서 임팩트 밸류가 넷플릭스 내부적으로 개별 작품의 가치를 평가할 때 쓰는 내부 지표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가장 지금까지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이런 거예요 오징어 게임을 2분 이상 시청한 사람은 작품 공개 23일 만에 1억 3200만 명이 2분 이상 그러니까 눌렀던 사람들 넷플릭스에서 뭐라 그러냐 1억 1100만 명이 오징어 게임을 시청했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했다라는 증거가 나온 거고 2100만 명이 늘어났다 또 오징어 게임을 보기 시작한 시청자 중에 89% 적어도 1개 이상의 에피소드를 다 본다는 거예요 누른 사람 치고는 그러니까 90% 정도는 다 본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시청자 중에 총 시청자 중에 66%에 해당하는 8700만 명은 첫 공개 후 23일 만에 마지막 8회차 9회차까지 정주행을 마쳤다 나도 여기 들어간 거예요 나도 하룻밤에 다 봤거든요 저도 한 이틀 밤에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임팩트 있는 가치가 있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 뉴스를 보면서 넷플릭스의 미래는 아 이제 앞으로 뭐 이렇게 뭐 어디 영화 거 영화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뭐 영화 찾아보기 이런 게 아니다 이제 오리지널의 어떤 빅히트를 계속 쳐낼 수 있는가 이게 아마 왜냐하면 보세요 200몇십억 투자해가지고 1억 천만 달러라니까 그러니까 1조가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성비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이게 50배입니까 50배 나온 거잖아요 근데 50배짜리 비즈니스가 없잖아요 ROI의 50배짜리가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네이버의 어떤 주식으로서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다 네이버? 넷플릭스? 아니면 넷플릭스에 왜 그러세요? 주말에 너무 쉬셨어요? 너무 신기하지만 너무 이랬지 어제도 했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의 어떤 주가의 흐름도 조금 다른 견지에서 좀 봐줘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이제 확신하는 게 오징어게임의 제작사 같은 이런 빅히트가 계속 나올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마이네임 봤거든요 마이네임? 봤어요? 안 봤어요? 재밌어요? 오징어게임... 아 이거 스포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 재미의 강도가 오징어게임급입니까? 아니면 그거는 약간 못해요? 아니면 좀 더 나아요? 여하튼 장르는 달라요 별로구나? 한소희씨인가? 한소희씨 한소희씨가 부부의 세계 거기에 이제 아주 강한 캐릭터로 나오는데 더 이상 얘기하면 스포라고 또 뭐라 하니까 보세요 재밌어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런 류의 빅히트 작들이 제 생각에 나온다 왜냐면 이런 거예요 가수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나는 BTS가 나왔다고 해서 BTS급의 그런 류의 보이그룹 걸그룹이 계속 나온다 난 이렇게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드라마는 나올 가능성이 많다 왜 그렇죠? 왜냐면 드라마는 사실 우리나라에 걸출한 작가군들이 분명히 있고 또 스타크 피디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돈을 더 넣고 그러면 물론 이제 그게 비례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 하나 얻어걸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드라마를 기획하고 각색하고 연출하는 그 노하우가 축척이란 말이에요 집단지성이라는 거지 나는 가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탈런트 있는 누가 하나의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드라마는 집단으로 뭘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집단지성이 우리나라 드라마의 제작 역량이라는 거고 그 제작 역량의 총화로서 예를 들면 오징어게임 같은 류의 빅히트작이 넷플릭스를 통하든 아니면 디즈니를 통해서든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제 아마 드라마 업계에서는 제가 상상하기에는 저기서 했어? 내가 더 잘하는데 원래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류의 어떤 이런 큰 변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제작 능력을 증명받은 스튜디오들에 대한 투자는 조금 조금씩이라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세계 뉴스 전해드렸고요 마이네임 재밌다고 사과하시랍니다 재미있다는데 내가 재미있다 봤다니까 하룻밤에 다 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8회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아 약간 근데 진짜 하드하더라 하드예요 또? 아 하드예요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액션이 괜찮아요 소위씨가 직접 했다는데 잘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마이네임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희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우리 박병창 부장님 또 뵈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 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